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79페이지 도막 방수 형태 보도록 합니다 도막 방수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어보셨던 우레탄 도막 방수나 에폭시 도막 방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막 방수 개념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제일 처음에 지어질 때 옛날에 지어질 때는 거의 뭔가 하면 아스팔트 방수 형태로 많이 방수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화가 되니까 장기 수성 계기에서 방수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높은 것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도막 방수 형태가 방수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단가도 어느 정도 맞고 그래서 이 도막 방수 형태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 도막 방수는 장점적인 측면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 장점에서 다른 방수가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시험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경량이라는 거 가볍다는 거 다른 방수에 비해서 어떻게 경량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습니다 경량 가볍다는 측면은 역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에 보시면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1번 하고 3번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하면서 보수 공사가 용이합니다 치계 보수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방수가 무슨 방수가 아스팔트 방수가 가장 복잡습니다 보통 아스팔트 우리가 저번 시절에 배웠는데 보통 8층 10층 이랬죠 여러 층으로 공사가 되고 그 위에 보호 누름층 마감층까지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 다양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반면에 얘는 그것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하고 3번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80페이지 공법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공법적인 측면에서 코팅 공법하고 라이닝 공법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도포하면 코팅 공법이고 라이닝 공법은 라이닝 공법은 곧 체크합시다 망상포 그래서 유리섬유나 합성섬유에 망상포를 적층해서 도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망상포가 망으로 된 포죠 이렇게 된 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포를 갖다가 그래서 망상포 이걸 보강포라고 칭합니다 시방서상은 보강포 이렇게 칭합니다 보강포를 대놓고 그다가 도포해서 도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공법이다? 라이닝 공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공법 중에 지금 현재 라이닝 공법이 이 망상포 보강포를 대놓고 우리가 도포했기 때문에 이것이 균열 방지에 유리하죠 애가 도막에 균열 방지에 유리합니다 균열 방지에 유리한 것이 바로 이 라이닝 공법적인 측면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방수제의 조합 비빔 점도 조절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1번에 보시면 2액형형 방수제 우리가 두 개의 재료를 지금 현재 도막 방수할 때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현장에서 재료를 혼합하는 것이 최소한 두 개의 재료를 혼합하는 것이 2액형형 방수제라고 합니다 방수제는 주제하고 경화제를 섞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겁니다 도막 방수할 때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혼합 기술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1액형을 쓰셔야 됩니다 이미 배합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배합을 해서 쓰실 것 하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전동 혼합기가 필요합니다 혼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못 혼합을 해 놓으면요 굉장히 도막이 빨리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저겁니다 공사 잘하는 사람 공사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특히 여러분들 모든 공사도 공사를 깔끔하게 잘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못하는 분이 하면 방수 다 들뜹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제 봐두실 것은 이겁니다 2액형형 방수제는 혼합전동기를 써야 돼요 1번에서 이 혼합전동기가 전동기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회전속도가 느린 것을 써 줘야 됩니다 회전속도가 느린 것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전속도가 다른 것을 사용하면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피놀 작은 공기구멍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도장면에 공기구멍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면 피놀이 생기면 바로 방수층이 어떻게 빨리 들뜸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속도가 무엇한 거 느린 것 느린 것을 써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방수제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 희석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희석제는 여러분들 보통 뭘 많이 씁니까 주변에서 보면 뭐 신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 희석제를 사용하는데 희석제의 사용량은 프로떼지가 중요합니다 2번에서 점도 조절할 때 희석제의 사용량 그래서 희석제의 사용량은 프로떼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 그래서 3%입니까 5%입니까? 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여기에서는 5%인데 자 저기에서 했던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절조에서 자 이 벽돌 벽면을 청소할 때 있죠 염산은 몇 퍼센트? 3%에 거기에서 퍼센트는 3%고 여기에서는 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기억하십시오 희석제의 사용량은 5%예요 그럼 이건 3%로 고칠 가능성이 높아요 3% 그래서 5%가 쓰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존시공시에 자 우리가 알아두실 점 그건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뭐다 외부를 가열한다는 것 체크하십시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직접 온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 주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뭘 도포한다 프라이머 도포를 해 줍니다 프라이머가 프라이머가 자 이 접착력을 좋게 해서 프라이머 하죠 프라이머 도포 해 주고 나서 보강포 붙이기는 우리가 취할 것이 자 보강포를 자 이 망상포를 대고 한다고 했죠 보강포를 대고 라이닝 공포를 하는데 그러면 보강포 붙이기도 보강포 붙이기도 어디부터 먼저 하라 특수 부분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켜올림부위 오목 모서리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치켜올림부 같은 특수 부위를 먼저 하자는 거에요 여기를 먼저 붙이고 나서 어떻게 진행한다 평면부로 진행을 하자는 거에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치켜올림부를 먼저 해 주고 평면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옷을 입을 때 평면부부터 먼저 입습니까 특수 속옷부터 먼저 입고 그것도 어디 있습니다 모든게 기본 베이스 그래서 치켜올림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시험은 어떻게 된다 평면부를 먼저 붙이고 치켜올림부를 나중에 붙인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보강포의 겹침폭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보강포 이 보강포를 대어주고 보강포가 아이고 옥상 넓은데 그 큰 보강포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를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강포 겹침폭하고 방수제 방수제 겹침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수제는 모르면 몇 cm 겹친다 그래서 10cm 100mm에요 보강포 겹침폭은 50mm 정도고 어 그런데 이 방수제 겹침은요 도막 방수제 겹쳐 받으기는 이거는 얼마 된다 100mm에요 이거 겹쳐 받으기는 100mm이고요 그래서 이거 장난치는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100mm로 가지만 보강포는 몇 mm 다 50mm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 필요한 게 이거에요 방수제는 여러분들 항상 특수한 조건 안 주어지면 아스팔트 방수제 아스팔트 펠트나 루프잉이든 시멘트 액방이든 도막 방수든 시트 방수든 잘 모르면 기본 베이스는 얼마 100mm 자 100mm로 가지고 놨겠죠 방수의 겹침은 기본 100mm가 기본 베이스다 그런데 보강포는 방수제가 아니잖아요 균열 방지나 쏘는 자 저거지 도막 두께 균일한 유지 목적 이런 걸 위해서 보강포를 대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방수제 도포 나옵니다 방수제 도포에서도 똑같습니다 항상 기억하실 거 어디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 직경 올림부 특수분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는 꼭 명심하세요 방수제 도포도 그래서 이제 방수제 도포할 때도 동일합니다 도포할 때도 어디부터 도포한다 직경 올림부를 먼저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경 올림부 특수부 있죠 이 등을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을 평탄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항상 직경 올림부 특수부를 먼저 하고 해 준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앞공정과 겹쳐 바르기에 동일한 위치에서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위치를 피해서 해 주시고 앞공정의 도포 방향과 어떻게 직교에서 실시하라 자 그러면 이겁니다 하도 하도를 갖다가 제일 먼저 치는게 하도 라고 했죠 하도를 x축으로 진행을 했으면 중도는 뭐다 y축 이렇게 진행하라 이게 중도는 이렇게 y축으로 칠해 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뭐다 상도 마무리를 뭐다 x축으로 다시 나가 주라는 겁니다 직교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게 프라이머 칠이 하도에요 기본 제일 먼저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도하고 갔다가 다음날 와서 칠해합니다 그게 기본인데요 보통 하루만에 다 하죠 야매입니다 하루만에 다 하고 갑니다 보통 공사할 때 제일 잘하는 분들은 바탕이 있잖아요 정리 새로 싹 다 하고 바탕이 나쁘면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바탕 처리를 다 하고 나서 하도 하고 중도를 하고 다음날 와서 상도 마무리를 해주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fmm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날로 작업을 다 끝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방수의 수명이 조금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저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5번 보신 181페이지 상단 네번째 줄 보시면 05 아스팔 도막 방수에 외벽에 스페이 시공은 항상 이겁니다 자 지붕이든 방수든 가장 기본이 뭐라 하겠습니까 공사의 기본은 아래에서 위로 시공하는게 기본은 항상 기억하세요 특별한 규정이 안 좋아지면 아래에서 위가 원칙이에요 그럼 뭐만 예외라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통 뭐 어쩔 수 없이 있죠 아스팔트 루핑 부착할 때 위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얼마 150mm 자 겹쳐 주락했죠 위험해 주락했습니다 그리고 미장공사나 도장공사는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합니다 미장이나 도장공사 같은 위에서 아래로 하지만 보통 지붕과 방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게 기본입니다 항상 그걸 베이스를 잡아놓으십시오 그래서 자꾸 그런거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에폭시계 자 에폭시계 도막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혹시나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음이네 왜 안 나오고 있는가 하면 자 기본 베이스 갈게요 이렇게 방수는요 옛날에 이론을 내다가 소송을 몇 번 다 해가 져가지고 요새는 전부다 방수는 전부다 시방세에서 낸다 그걸 기본적으로 그러면 에폭시계 도막 방수를 별도로 시방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지는 않고 이론을 내면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폭시계 도막 방수 도막이 단단하고 방술이 크죠 내 약품성 내 마모성 우수한 거 다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에폭시계 도막 방수의 단점이 에폭시계 도막 방수가 이 단점이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균열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폭시가 균열 보수로는 사용되지만 균열 방지한다 이런건 아니면 균열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에 발라놨다고 해서 균열이 방지되고 이런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균열 보수로는 사용이 됩니다 주입공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하철 같은 데 균열 갔을 때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하는 에폭시수지에요 그러면 틈새로 서며 들어가 부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균열 방지 효과를 가지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져요 특히 태양에 대한 내구성 외기 기호에 대한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상에는 사용 안합니다 옥상 그래서 이런 지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옥상 옥상 방수 공사에는 공사에는 사용이 안하고 있는 겁니다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에는 에폭시가 입니다 에폭시가 아닌 우레탄 도막 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하 주차장 바닥 끝인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 있죠 뭐 작년에 시험 한번 딱 응급 지문 한 줄 언급을 해줬어요 안 될 줄 알아요 답은 만들었습니다 합성 고분작의 종합문제 만들어서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는 보통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이것이 장점이 방금성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이 방근 그래서 뿌리근자입니다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방지하는 성질이 좋습니다 그걸 방근성이라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 나무 뿌리는요 바위나 콘크리트 다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심으면 안 됩니다 옥상에다 흙 갖다 놓고 그냥 나무 심어 놓으면요 콘크리트 다 갈라집니다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근성이 우수합니다 합성 고분작 시트 방수의 장점이 방근성이 우수해요 그리고 시트 방수들이 뭐가 좋습니까 신축성이 좋습니다 신축성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시트 방수가 신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틀려요 신축성이 떨어지는 방수는 뭐다 시멘트 계열이에요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로타로 방수 같은 게 뭐다 신축성이 떨어지는 방수들이에요 항상 기본 베이스 잡아두지 누가 신축성이 떨어진다 시멘트 계열은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트 방수들은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상 녹화 방수 쪽에 사용하는 거예요 옥상에 요새 최근에 저걸 하고 있죠 나무 신고 정화 하나 나오고 있죠 옥상 녹화 방수 공사에 우리가 공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사용되는게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다층 방수법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시트 한층인데 그래서 시트 한 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트 한층 가지고 방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층 방수법이 아니다 그러면 다층 방수법은 누가 다층 방수법이라고 했어요? 여러 겹으로 공사되는 것은 아스팔트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여러 층이죠 이 아스팔트 아스팔트 방수가 얘가 다층 방수죠 다층 또는 여러 겹으로 공사되죠 여러 겹으로 우리가 합니다 다층 방수법입니다 다층 방수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올해 시험도 지문을 잘 읽으세요 자 같은 단어를 써서 답을 만드는 걸 올해는 하나 더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전 시험에 두 문제 냈어요 작년에 20회 때는 한 문제 21회 때는 두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도 여러 겹으로 방수 공사한다고 했고 시트 방수도 여러 겹으로 방수한다고 했고 똑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면 같은 문장이 두 번 나오면 둘 중에 한 놈이 답이에요 항상 올해도 연습할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시험치면서 잘 안 보입니다 거기 눈이 안 띄는가 봐요 나는 딱 보니까 야 이것들 쉽게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딱 싶었는데 그럼 같은 단어를 두 번 씁니다 그래서 앞전에 두 문제 했어요 20회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둘 다 강접합이라고 해가지고 라멘 구조도 강접합이고 트러스 구조도 강접합이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올해는 세 개를 아마 낼 겁니다 세 개를 문제를 하나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 이유는 아 제가 가르쳐 줄게요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입니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 관련 종목 오지선다형 시험이 많지 않습니다 요새 웬만하면 무슨 형입니까 사지죠 사지선다형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 공무원들도 사지로 바뀐 것 같아요 오지였다가 그래서 우리 오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탕의 물매 봐보도록 합니다 자 물매는 50분의 1에서 얼마다 20분의 1 체크하십시오 바탕 물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의 물매는 50분의 1에서 얼마로 물매를 한다 20분의 1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경사를 둔 거예요 특히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를 어디에 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옥상 녹화 방수 쪽에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물매를 조금 더 둡니다 보통 아스팔트 방수나 이런 것들은 50분에서 100분의 1이거든요 100분에서 50분의 1 물매를 두는데 자 올해 물매를 하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요 치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 시험에 올해 시험에 전까지 물매를 전혀 언급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50분에서 1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얘는 얼마로 간다 50분의 1에서 20분의 1 더 경사를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 수치가 보통 100분의 1에서 아스팔트 방수 이런게 100분에서 50분의 1의 개념이 되는데 그럼 분모 이 수치가 커지면 더 완만해지고 분모 수치가 작아지면 어떻게 더 급한 경사다 이거예요 그럼 합성고분자 시트의 방수를 할 때 약간 경사를 조금 더 두라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 방수는 얼마다? 100분에서 5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인데 이거는 경사를 더 주자는 겁니다 봐 두시고 그리고 이제 공사할 때 프라이머 도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접착제 도포하고 시트 붙이기 하는데 자 시트 붙이기에서 동일합니다 1번 잘 봐 두시고 1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고무계 전면 접착공법 그래서 이 고무계야 자 거기 보면 고무계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1번에서 자 뒤에 나옵니다 합성 수지계냐 따라서 수지계냐 고무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고무계하고 수지계가 부착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러면 고무계는 일반 시트 붙이기 뭐다? 천에 오목 모서리 부분에 보강 덧붙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덧붙임 그러면 쉽게 고무계는 보강 시트가 먼저라는 거예요 보강 시트 덧붙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보강 시트 덧붙임이 먼저 진행하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평면부 시트 붙이기 하라 일반부 시트 붙이기 하라는 겁니다 일반부 시트 붙이기 하라는 겁니다 일반부 시트 붙이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전에 미리 덧붙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후 그걸 장난칠 거예요 붙이기 뭐다? 전이냐 후냐 한자만 바꿉니다 많이 안 바꿉니다 붙이기 전이냐 후냐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합성 수지계의 경우는 일반 시트 붙인 후에 볼록보수의 성형 고정물을 붙이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형 고정물은 무엇을 성형 고정물이라고 한다? 공장에서 일정한 형상으로 단면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을 성형이라고 성형 고정물로 부착하라 이겁니다 그럼 보강이 뭐다?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수지계는 일반 시트 뭐다? 붙인 후입니다 얘는 일반 부시트 붙인 후입니다 일반 부시트 붙인 후가 돼요 이것은 붙인 후에 보강이 성형 고정물 보강이 온다는 거예요 고정물로 보강을 해주라 이겁니다 보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전이냐 후냐 이걸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고무계와 수지계에 따라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저걸 정확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시면 7번에 페이지 82페이지 시트 접합포는 원칙은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위로 온다 꼭 알아두시면 돼요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로 온다 경사부에 부착할 때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로 오면 이렇게 공사하라는 거죠 이렇게 공사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로 가도록 처리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물이 흘러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베이스 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위쪽 시트 물매 아래쪽 위로 가야 돼 위아래를 장난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봐두면서 자 거기 8번 보시면 자 상호간 접합폭에 대해서 해 놨죠 8번에 자 상호간 접합폭에 대해서 자 접합폭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틀려집니다 가항 고무계에요 그러면 가항 고무계에 대해서는 얼마다? 100mm 기본 우리가 방수의 10cm 100mm 겹침이 기본이에요 가항 고무계는 그런데 비가항 고무계일 때는 얼마다? 70mm 요거는 틀려집니다 비가항 고무계는 70mm고 염화비닐 수직에는 40mm가 돼요 염화비닐 수직에는 40mm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겁니다 보통은 전천보다 100mm가 기본인데 시트 방수이죠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차이가 있다는게 달라집니다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접합폭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실링공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링공사는 이걸 실링공사 라고 했습니다 실링제는 의도적으로 재료와 재료 사이가 원래 줄눈이라고 했죠 최근에 건축물을 외벽을 조립을 합니다 외벽을 조립하다 보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터 외벽을 유리를 많이 쓰잖아요 조립하면 그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터가 생기는데 그것을 방수 처리해 준기보다 실링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링 방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거기 시공관리적인 점이 나오죠 2번의 시공관리 강호나 강설식은 당연히 작업 안해야 되겠죠 시공을 안해야 되겠고 그리고 2번하고 3번입니다 이거 공부해 놓으시면 되죠 여기서 출제했고요 또 언급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한 문제 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러면 현재 저온은 몇 도시다? 5도씨하고 고온은 30도씨이상 근데 구성 부재 표면 온도는 얼마다? 50도씨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고온 개념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이 오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저기에서 했던 거 철골 철골에서 도장공사할 때 고온은 몇 도시였습니까? 43도씨 이상이었잖아요 맞죠? 43도씨 이상이었는데 여기는 43도씨 간이 얼마다? 30도씨 이상이에요 틀려져요 30도씨 이상이고 구성 부재 표면 온도가 50도씨 이상입니다 그거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섭도는 몇 퍼센트? 85% 이상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장난쳐서 냈던 거예요 80%로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다섭할 때는 85% 그러면 섭도는 잘 모르면 이렇게 가르치면 돼 섭도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 몇 퍼센트? 우리가 자주 나왔던 섭도 다 85%잖아 맞아? 대단히 모르겠다 그러면 섭도는 아 섭도는 막 이상이 있고 초과하고 머리 아프다 이러면 할라카 머리 아파 교수님들이 시방서 쓰는 분들이 교수들이 일정 직업을 하는데 건축이나 이런데 근데 이분들이 법적 지식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상 초과 미만 이걸 막 써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거는 85% 초과로 돼 있고 어떤 건 이상으로 돼 있고 막 정신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하고 45% 잡고 무슨 작업만 취한다? 실란트 유리공사에서 무슨 작업할 때? 실란트 이 실란트 실란트 작업 중지해야 되는 거 이거는 습도가 몇 프로? 90% 에요 이거는 90% 이상 이거 자 이거는 90% 이상 이고요 이건 90% 이상 이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 다섯 기준 몇 프로? 85% 85%를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상이 있고 초과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장난쳐서 낼 분은 잘 없어 그래서 자 그럼 다섯 작업을 중지해 이 기준은 얘는 몇 프로? 80% 이건 90% 나머지는 모르면 몇 프로? 85% 기준 잡아주시면 되는 게 85% 정리해 두고 그러면 실란트는 뭐가 실란트 라고 했어요? 실란트 작업은 실링은 의도적으로 줄눈을 두는 거겠죠 줄눈을 방수치는 건 실링 방수고 실란트는요 틈새가 생기는데 떼우는 매우는 작업하는 게 실란트입니다 실란트는 틈새가 발생했을 때 매우는 작업하는 게 떼우는 작업 이것이 뭐다? 실란트고 실링 공사는 의도적으로 뭘 둔다? 줄눈을 두는 거에요 그것을 실링 방수라고 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줄눈 구조를 보시면 자 그래서 알아두실 거 거기 워킹 조인트 해놨죠 줄눈 바닥 상태 해놨습니다 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줄눈 바닥에 접착시 이면접착줄눈 구조가 된다 나오죠 체크하십시오 워킹 조인트는 이면접착줄눈 구조입니다 이면입니다 두 면 그래서 모르면 워킹 두 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는 거면 자 이겁니다 이면접착줄눈 구조라는 것은 실링제를 했을 때 어디를 부착시킨다는 거다 여기 요 면하고 요 면만 접착시키겠다는 거 이면 그럼 바닥은 접착을 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뭐를 테이프로 부착한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그러면 이 바닥에는 뭘 한다 그래서 본드 브레이크 본드 브레이크를 하거나 이면접착줄눈 구조로 하기 위해서 본드 브레이크를 쓰거나 아니면 줄눈 깊이가 깊을 때는 이 안에다가 뭐를 넣는다 백업제를 넣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자 줄눈을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일정 정도를 넣는다 백업제를 넣는 거에요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에요 백업제 충전 그럼 백업제를 충전하거나 본드 브레이크 이거 테이프라고 했었는데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에요 본드 브레이크는 접착시키는 거 브레이크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본드 브레이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다 워킹 조인트 워킹 조인트를 위해서 사용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워킹 조인트가 뭐라고 했으면 이면 접착줄눈 구조에요 이면 그래서 어느 면으만 접착시키겠다 요 두 면입니다 요쪽 두 면 요기 그럼 밑에는 이걸 해서 접착시키지 않고 위에는 공기니까 그래서 이제 명심하십시오 이면 접착줄눈 구조가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다 아 기억하세요 바로 백업체나 본드 브레이크가 그 재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면 접착줄눈 구조 워킹 조인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3면 접착줄눈 구조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공사 안 하는 거야 3면 접착줄눈 구조로 하려고 하면 뭘 안 하면 된다 본드 브레이크하고 백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접착시키는 거예요 바탕에다가 그럼 요기까지 접착시키면 몇 면 3면 논워킹 무브먼트 움직임이 전혀 없는 조인트를 논워킹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워킹 조인트는 3면이고요 3면 접착줄눈 구조고 워킹 조인트가 2면 접착 자 그러면 보통 몇 면 접착줄눈 구조로 할 것 같아요 2면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워킹 조인트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워킹 조인트로 워킹 조인트가 돼야지 파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래서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얘들 잘 공부 그래서 얘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본드베이크나 백업체 그리고 시공은 그 순서에서 우리가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예 봐두시면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넘겨 보시면 저거 나와요 페이지 84페이지 용어 정리죠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내 시공중 바탕제의 오염방지와 줄눈선을 깨끗하기 위해서 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호용 테이프가 무엇이다 마스킹 테이프고 자 그러면 이거는 다름 아닌 이거라겠죠 여기 공사할 때 여기 부착해 준 테이프에요 여기 이렇게 부착을 해줘야지 공사할 때 여기 주변이 안 더러워지잖아요 라인이 딱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사할 때 항상 마스킹 테이프 이용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칠하다 그러면 여기 딱 부착하고 있죠 딱 칠하고 나서 딱 대면 선이 이리 쫙 서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조금 칠하다가 넘어가면 자꾸 넓어지고 뚱땡이 되고 막 이러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백업체는 실링제의 줄눈기입을 소정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가 뭐다? 백업체입니다 백업체 그리고 본드브레이크가 실링제 절차에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는 본드브레이크 잘 기억하세요 한 번은 내야 돼요 한 번은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요 그러면 용으로 낼지 아니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워킹 조인트 이면접착줄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고르세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구형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줄눈 깊이가 조정이 필요 없으면 본드브레이크 테이프 바르고 공사하는 거고 줄눈 깊이 조정이 필요할 때는 백업체를 충전하고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시설개소에 따른 방수공사 있죠 시설개소에 따른 방수공사는 요새 시방서 낸다고 잘 안 내고 있는 게 그래서 앞전에 방섭청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방섭공사 그래서 이제 옥상 방수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건 저것만 체크하십시오 딴 거 공부할 필요 없고 2번 84페이지 옥상 방수공사에서는 2번 지하실 방수보다 아스팔트 침이 또 어떻게 크고 연합점 높은 거 자 이거 가지고 냈어요 자 이거 갈게요 옛날에 관리실무에 먼저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상대평가가 3,4,5회 때 상대평가를 했거든 그 당시 관리실무쪽에 구조도 냈었어요 그때 그쪽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험에 나중에 나왔는데 나올 게 이거 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오면 얘가 답이라고 했거든 얘가 답 만들었습니다 근데 종합문제 만들 때 옥상 방수 전체줄 낸 건 아니고 방수공사에 종합문제를 내면서 지문 따다 낸 겁니다 그래서 왠가 치아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옥상은 온도 변화가 커요 여름에는 덥고 맞죠? 여름에는 복사열에서 한 70도 정도 전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연화점도 높으면서 70도도 큰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85페이지이면 지하실방수, 안방수, 바깥방수 나오죠 뭐 가늘약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바깥방수는 바깥방수를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수층을 구조체 외측에다가 공사하는 게 무슨 방수? 바깥방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왜 그런가 하면 교수님들도 짜증나는가 봐 시험 낼 때마다 소송 걸리고 이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쪽으로 안 내는가? 이유는 같이 줄게 시방수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요새 방수는 어느 쪽에 가서 낸다고 해서 시방서만 냅니다 근거 있는 걸로 얘기해서 시방서만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는데 간단히만 가르쳐 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방수 항상 기억하십시오 뭐부터 조성해야 된다? 바깥방수는 방수바탕 조성이 필요하다 꼈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미창콘크리트 잡석다짐을 하고 잡석다짐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미창콘크리트를 탓을 합니다 미창콘크리트 지정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미창콘크리트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수바탕 조성입니다 방수바탕 조성을 해야 돼요 방수바탕 조성이 필요합니다 방수바탕을 조성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슨 공사가 진행된다? 바로 방수청 공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미창콘크리트 지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닥 방수청 시공을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 방수청 시공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닥 방수청 시공하고 그리고 나서 바닥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바닥 구조체는 이중 슬래브 구조로 만들어져요 바닥 방수는요 이중 슬래브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다 바로 바닥 구조체 공사를 들어갑니다 자 바닥 구조체 이것이 본공사입니다 본공사 진행을 합니다 본공사 시공을 합니다 본공사 시공에 앞서서 이렇게 돼줍니다 이걸 정확히 알면 돼요 자 그럼 얘는요 방수청 공사하고 나서 별도로 보호 누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조체가 눌러주니까 건물 무게가 누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 건물 무게가 누르고 있는데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 건물 무게가 눌러주는데 방수청이 얼마나 힘이 좋아서 건물을 들어 올립니까 못 들어 올립니다 보호 누름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벽은 공사할 때 원칙적으로 이게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벽을 이중 구조 벽으로 만들어 이중벽 형태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벽이 간접 방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밖에는 철근 콘크리트 벽 구조체로 만들고 중간에 공간 두고 밖 안을 벽돌로 이렇게 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수가 만들어서 밑으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배수가 묻어둡니다 다 서로 여기는 통기관 두고 이렇게 해서 다 물을 나중에 퍼냅니다 펌퍼로 그래서 지하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에 벽 구조체 공사를 하는 거예요 벽 구조체 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벽 방수청 공사를 들어가는 게 일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벽 방수청 시공을 합니다 벽 방수청 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 보호 누른 벽을 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대메우기 할 때 포크레인으로 막 메웁니다 그럼 포크레인으로 막 돌이 툭툭 치고 막 갖다 묻는데 방수청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호 누른 벽 돌을 공사를 합니다 보호 누른 벽 시공을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설계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거 내다가 몇 번 잘못이 있어 가지고 요새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여러분 방수청이 구조체 바깥쪽에 있으니까 큰 수합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수가 시공 공사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방수입니다 근데 방수는 좋습니다 영구 방수 형태로 공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사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85페이지 방석공사가 나옵니다 자 방석공사는 지금 현재 어 방석공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 13회 나왔고요 방석공사가 13회 17회 그리고 21회에요 사회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관계 그리고 앞에 바로 나오는 데는 원래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방수는 방수는 앞에 친데 잘 안 칩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아스팔트 방수 있죠 20회 때 아스팔트 방수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회 때는 아스팔트가 안 나오고 종합문제가 되면서 뭐다 시트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여러 개으로 공사한다 이렇게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면 방석공사는 뭐 힘들면 한번 여러분 자 나는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 파트 볼 그래서 거기 보면 박판 시트 개 방섭 자재가 있고요 신축성 시트 개 방섭 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박판 시트 개 방섭 자재는요 항상 뒤에 박판 개는 뒤에 이 단어가 다 들어가요 자재가 뒤에 끝나는데 항상 뭐가 들어간다 자재가 돼 종이 적층 방섭 자재 넘겨보시 적층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섭 자재 뒤에 들어가면 3번만 예외에요 3번 페이지 86페이지 보면 3번에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섭 측만 이것만 3번만 위에 세 번째 86페이지 3번 있죠 3번만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섭 층이고 나머지는 뒤에 다 자재 끝문장이 뭘로 끝난다 자재로 끝납니다 자재로 자재로 끝납니다 자재로 그런데 2번에 신축성 시트 개 방섭 자재 나오죠 밑에 보시면 얘는 자재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비닐 필름 방섭 지 폴리틀린 방섭 층 3번에 교착성이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섭 층 그리고 방섭 층 테이프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재로 끝나지 않아요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러면 신축성 시트 개 방섭 자재 있죠 이걸 공부해 놓으세요 종류를 예를 공부해 놓으십시오 다음은 내면 예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축성 시중성 시트 개 방섭 자재를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종류를 한번 봐 두세요 예를 지문 써도 예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88페이지 자 미장 및 타일 공사 있죠 자 미장 및 타일 공사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문제면 미장 하나 타일 하나 이렇게 냅니다 미장 하나 타일 하나 이렇게 출제되고 한 문제가 되면 그때의 출제위원들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미장이나 타일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두 문제가 나오면 각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장 공사는 무슨 공사다 바르는 공사죠 타일은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앞전에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해서 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현재 흐름상 보면요 자 개별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데는 타일이에요 타일은 개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미장은 이미 낼 만큼 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총합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장 공사는 그래서 앞전에도 미장 공사 했죠 총합으로 낸 거야 그래서 박스로 낸 겁니다 미장 공사는 이미 낼 만큼 다 냈어요 그래서 미장 공사는 전반적인 총합문제다 얘는 이건 전반적 종합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장은 이거는 종합문제로 출제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잠깐 휴식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좀 보십시오 와서 푸셨으면 고맙습니다 그 그 들을 감사합니다.